아우, 아우 덥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모두 안전에 주의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셔도 저희가 다 가니까요. 앉아계셔도 됩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조금 시원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따라 좀 더 운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좀 더 신나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럼 다음 곡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곡은 뭔지 아시죠? 네, 다음 곡은 저희 다이아버전의 널 기다려인데요. 한강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되게 뭔가 저번에만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아시는 분은 조그맣게라도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여기 와주신 분들 말고도 VF 시청자들이 계신데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인게 너무 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악기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서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강에 있어요. 네, 저는 기현이 아니라 기현이라고 합니다. 하자. 안녕하세요. 30만 갑시다.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항상 저희가 VF로도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편 것 같아요. 이거 올리면 돼요. 올리면 돼요. 아, 됐네. 위로 올리면 되네. 그러면 댓글창이 안보이니까 지금 오고 계시다고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희가 댓글 소통을 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또 대화차가 왔네요. 안 보여주고 되겠어요. 대구라서 슬퍼요. 아, 저희가 저번에 대구로 갔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 저도 지금 오고 있어요. 임현아님, 어서 오세요. 승리오세요. 끝나기 전에 빨리 빨리. 아직 고생 남았으니까 빨리 오세요. 댓글에 바베킹은 어디서 먹나요? 바로 저희가 오시는 길 알려드리려고 V앱에 올렸는데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자이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오시는 길 설명이 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주세요. 저 댓글 하나 봤는데 항상 좋은 무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항상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산 쪽이라 못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 왔었는데. 맞아. 진짜 아쉬워요. 늦었지만 예빈짱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복숭아 잘 받았습니다. 복숭아. 복숭아 상자 봤어. 집에서 들려요. 집에서 들려주시다고. 지금 여기 주변이신가봐요. 공연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조금 조용히 할까요? 공연 얼마나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한 2, 30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크릿이야 한번 해주시라고. 시크릿이야. 여기 댓글에 보송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싶어요. 저희 할머니 계시는 것인데 보송 녹차가 진짜 예쁘잖아요. 진짜 좋죠. 오렸을 때 가봤는데 네. 네. 자. 저희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제 다이아고 다이아고 다시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말실수를 했는데 이 곡이 끝나고 댓글 소통 후가 아니고 버스킹이 끝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똑바로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싸워보도록 할까요? 저기 고스란히 놓여있는 하모니카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저희 악기들이죠. favorite 악기 혼자 뭐하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지금 채연이가 좋아하는 한강에 와서 괜찮아요? 걸으면서 노래해도 돼요? 사측하면서 할래. 물 번쩍 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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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리포터 아니죠?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바람이 속을 불어서 시원한 날씨입니다. 그러므로 산책 좋은 날씨일까요? 다들 밖으로 나오세요. 바로 여기로!